비키니 차림의 미녀들과 댄스 클럽 화려한 파티의 주인공은 평균 연령 71세의 할배들이 라스베가스에 떴다 라스베가스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32살이나 어린애인에게 청혼하는 못말리는 로맨티스트 마이클 더글라스 전설의 핵주먹 로버트 트니노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장례식장에서 그녀의 장례식을 맞아 총각파티를 벌이면서 벌어지는 대소동 미스텍 베리 퀄리오드 명품병들의 귀여운 변신 라스베이거스에서 펼쳐지는 화끈한 코미디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 라스베이거스